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레스트 암마이자의 한국팀 박지철 또다시 인사올립니다. 오늘도 저희 아이레스트의 온라인 캠톤페어 라이브쇼를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레스트의 한국어 라이브쇼는 6월 10월부터 24일까지 총 10일간 한국시간으로 매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재연결 예정입니다. 오전에 출근하셔서 급하신 업무 마무리 하시고 점심 식사 전에 시간 좀 내주셔서 저희 시행방송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저희 아이레스트 봉사건물 1층 쇼룸에서 시행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고객님 한 분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저희 회사의 여러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 측정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총 10개의 실험실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EMS 실험실입니다. EMS 실험실에서는 전기, 전자설비, 그리고 정전기, 전자기 등 전압변화가 제품에 끼치는 영향을 검색합니다. 주요 설비로는 정전방전 측정기라, 번개 서치 발생기, 펄스그룹 발생기, 주파 하락 모의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실험실은 전기 안전실험실인데요. 전기 안전실험실에서는 가정용 제품의 안전성을 검색합니다. 저희 안마기업계에서 검색 내용이 제일 많은 실험실이거든요. 2010년에 유열 인증을 통과했고, 2011년에는 절강성 수출입 검용국의 기업실험실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실험설비는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한 설비들입니다. 그 주요 검축설비들은 다통로 온도기록기랑 전기 데이터 종합 측정기, 그리고 누설 전류 측정기, 접지 전자항 측정기, 그리고 내압 측정기 등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재료 및 환경 측정실입니다. 이 실험실에서는 비금속 재료와 제작된 외부 부품, 그리고 전기 부품 내의 전련 재료의 내열성, 그리고 전련성, 전기 제품의 내습성, 고온저온에서의 사용 및 운수능력, 그리고 내원성 등등 변화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설비로는 고온 교차실험기, 온도습별 측정기, 무전 흔적 테스트기, 수직 연소 테스트기, 그리고 침구 연소 테스트기 등등이 있습니다. 네, 네번째는 소음 테스트 실험실인데요. 저희 소음 테스트 실험실도 국내에서 최초로 만든 실험실입니다. 반소음실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실험실에서는 제품이 소음을 테스트합니다. 베이징 가전연구원에서 저희 회사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설립해준 실험실이거든요. 소음 업계 표준도 저희 회사에서 제정했습니다. 실험실 내부의 소음은 최소 15dB 이하로 공제됩니다. 고정밀도 소리센서를 통하여 시스템에서 소리효율 등급과 성압 등급을 계산해냅니다. 네, 그 다음 다섯번째는 제품 성능 및 내국성 측정실입니다. 이 실험실에서는 제품의 사용수명, 부품의 내부식성, 고온저온 내수 테스트, 보장재료의 운수 도중 진동 강도 및 화물 보호 능력, 그리고 수직 충격시 내부 화물 보호 능력, 종이박스 눌림 상태에서의 내부 화물 보호 능력을 측정합니다. 주요 설비는 추락 테스트기, 그리고 경사면이죠. 경사면에서 노릴 때 경사면 충격 테스트기, 그리고 4D 공간에서의 전자기 진동 테스트기, 그리고 종이박스 눌림 압력 측정기 등등이 있습니다. 네, 여섯번째는 EMI 측정실험실입니다. 이 측정실험실에서는 제품의 정상 가동 중에 주위의 기타 전자제품에 주는 간접 효율과 간접 전압을 측정합니다. 주요 설비로는 EMI 접수기랑 효율 접수기, 그리고 국제 최고 표준으로 건립된 전자기 제거실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중요하게 설명드릴 저희 최신의 로스 실험실입니다. 요즘 한국으로 나가는 안마의자도 금녀부터 모두 로스 인증을 꼭 필요한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업계에서 유일한 저희 회사의 실험실은 제품 및 부품의 PBB나 PBD 같은 10가지의 로스 2.0 표준이죠. 거기 10개의 유해물질 검측 실험실입니다. 주요 설비원은 X형광 분석기랑 자외선 광도 테스트기 등등 글로벌 최고의 검측 설비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7개 외에도 소음 및 인체 편의도 실험실이랑 실내 공기 진량 검측실, 그리고 제품 안전실류도 검측실 등 3개의 검측실이 있거든요. 저희 총 10개의 최고급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스트는 안마의자의 글로벌 최고의 권위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네, 실입 넣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 회사 속의 PBD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딜란입니다. 이제 IRIST Quality Inspection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coverこの 시스템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상의 9월 10일 포착순을 공개합니다. into 1. 2. 모든 일부에서 전환하는 것들은 무엇보다 도전한다면 EUROPE & AMERICA, MIDDLE EAST, etc. Here is our UL Certification. Here is our TUV and SGS Certificate. We have totally eight attest labels, such as Electrical Safety Lab, Materials & Environment Lab, Noise & Human Comfort Lab, Performance & Durability Lab, and so on. Semi-Economics Lab, the only professional lab for product noise detection in the industry. In order to prevent external vibration from affecting the internal test environment, making the noise of body less than 5 dB, which is the leading level among enterprises in China. IRIST is also responsible for drafting the noise industry standards. Electrical Safety Laboratory Through the test, the product in normal or abnormal use of the situation may appear fire injury, heat injury, radiation injury, and other hazards. Through the corresponding design and prevent, The electrical safety testing room is equipped with the safety testing conditions for household electrical products. It is the most comprehensive testing room for safety testing in the massage equipment industry. The laboratory is well equipped, and most of the equipment are im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 countries. Durability Laboratory Durability Laboratory It's simple and rough, but it's the most particular. Relability test room is the main detection product's structure, intensity, longevity, mental materials, and corrosion resistance, and transport packaging, transportation package, and so on. The EMS laboratory mainly tests the performance of products to ensure that our products meet international and domestic standards. Frankly speaking, the analogy of this project to an adult body is that the electronic equipment in massage chair is like a man. The electronic is like a cold virus, and the sensitivity is whether the man is easy to catch a cold. If you are not prone to catching a cold, you have strong immunity. Material and environment testing Mainly detect the heat and flame resistance of external parts made of non-metonic materials, isolating materials parts, moisture resistance of electrical products, the ability of electrical products to be used in high and low temperature environments, transportation into storage, and temperature resistance of electrical products changeability. ROSE is a commercial standard established by EU legislation. The purpose of this standard is to eliminate six substances, such as lead and mercury in electrical products. The ROSE test room mainly detects harmful substances in products, and raw materials to benefit human health and in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EMI test room mainly tests electronic. For massage chair, the power supply is an important source of EMI. So company tests this to avoid massage chair from interfering with human body or other electrical appliance in home. Most companies do not have this test. Because the industry without hard requirements in this regard. But AREST always with high standards for its products. EMI test equipment are provided by the world's most famous manufacturers. Here is our standard drafting unit. This is one standard drafting unit of Five Nation Massage Appliance, and standard drafting unit of Massage Appliance Industry. We have seven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s, such as ISO 9001, ISO 13485, ISO 14001, and so on. Here is our product certification. AREST passed multiple international electrical products. Here is our product certification. AREST passed multiple international electrical product safety certifications, such as FDA, KC, SAA, UL, CB, and so on. That's all. Thank you. My time. Hello. Today, I will introduce our AREST's SOUBUM massage. Today, I will introduce our SOUBUM massage. This is our SOUBUM member of SOUBUM member of SOUBUM. Hello. My name is J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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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our APUD. My name is JANA. My name is JANA. Then our new product certification is JANA. Our new product review in the beginning. First, we get started on our new product Night Random mamans. The first thing is our new product C72-M massage. My hand is our new product CC. My hand is a new product. 이 심플한 외관 디자인 엄청 예쁩니다 연결 부위에 탄선 재료를 사용하여 포밍 기술을 만들었기에 사이즈 조절 가능하고 모든 모 사이즈 마사지 가능합니다 LBS 시리콘 재질을 사용하여 만들었기에 노점 우려 필요 없습니다 안에 리튬 배터리로 장기간 마사지 가능하고 심플하고 휴대하기 편리하여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고 3.7V 안전 전교 전납입니다 1시간 반 충전으로 매일 15분씩 오일 사용 가능하고요 이렇게 켜지고 16단계의 저축파 마사지 강도 조절 가능합니다 두 개의 몰 라인 마켓에 설계되는 저축파 정급판으로 피부의 감각신경 조직을 자극하여 통증이 있는 근육이 이완시켜줍니다 심부요법을 본다에서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줍니다 윤선 씨 지금 해볼까요? 네 45도 정도 43도 정도의 원여치료로 목부에 따뜻하게 해줘서 장기간의 자세 고정으로 인한 목부의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15분 타이밍 기능으로 피부에 적당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음성 컨트롤 기능이기에 무터치 방식으로 컨트롤 가능하고요 가중 기능 조절 시 제시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무선 블루투스 연결하여 원하시는 음악을 인조이 할 수 있고 통화도 가능합니다 출근실 사무실에서 운전석에서 TV 볼 때 소파에서 핸드폰 사용할 때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146g의 초경량 설계로 휴대에 펴리합니다 학생, 직장인, 야근조 등등 고객님에게 적합한 마사지 기입니다 기이 니다 uniqueness i ... 녀석 우리의 연구리 ias Baum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이 제품은 우리의 C6B 눈 마사지기입니다. 트렌디하고 판타스틱한 체련된 외관 디자인이에요. 주무르기, 원열 진동 등 마사지 가능하고 합리적에 분포하는 에어백이 눈 두둥이와 태양교 부위에 더 효과적인 마사지 제공합니다. 눈 마사지 시 PC 제재로 투명 렌즈를 통하여 외부를 잘 보입니다. 눈 부위에는 구멍, 눈 부위의 구멍을 마사지 시 안구 손상 방지합니다. 코 라인에 맞게 설계한 디자인으로 더 미찰하게 착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주 재질이기에 세척에 펴리합니다. 복합 섬유 발열 재질은 재질을 사용한 원열 기능은 안부의 휠의 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길이 조절 가능 매트로 가주 머리 형태의 사용자 마사지 가능합니다. 대도까지 가능한 접이식 설계는 복합 체질을 사용하여 경량으로 휴대 사용 편리합니다. 그래서 충전 매트로 사용하였기에 2시간 반 정도만 충전 완료합니다. 스위치 버튼을 짧게 클릭하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 제시음 방송, AD 등도 가동됩니다. 스위치 버튼을 한번 더 짧게 클릭하면 AD 등 깜빡합니다. 주무르기 원열 진동 기능으로 바꿉니다. 한번 더 클릭하면 주무르기 원열로 바꿉니다. 한번 더 클릭하면 주무르기만 합니다. 스위치 버튼을 클릭하고 있으면 마사지를 꺼집니다. 그리고 눈 마사지 도중에 음성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abandonment 버튼을 클릭해서 salir 공연에서 손이 좋아요. 컨벡ention 버튼을 클릭해서 너무 battery 실용계와 검색하지 마세요. 옅이 아이아니안을 클릭해서 당장 시선을 클릭해서 선수광구에 취하시옵소서 예방방에 취하시옵소서 다음에는 어 죄송해요 다음에는 우리 또 한 마사지기를 나 움직이지 않았어? 찰지 찰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이 이 제품은 우리의 마사지기입니다 이거는 섹시한 운동이 운동이 라인 운동이 라인 진통된 진통된 여유한 팔 라인도 사용 가능하구요 그리고 매끈한 풋풋라인 다리 다리 다리랑 몸의 가구에 사용되는 마사지기입니다 그리고 목 어깨의 관절도 사용 가능하구요 윤선씨 어때요? 아 혹시 손등이 있을 때 잘 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팔 관절에도 이렇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손목에도 사용 가능하구요 그리고 무릎에 발목에 발바닥 전부 다 마사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우리 헤드부를 교체 사용 가능하구요 헤드부는 피부에 자극을 안주는 시리콘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은 원터치로 마사지 할 수 있고 마사지 소도 감도 절절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더 빠르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우리 투비 마사지기 투비 마사지기입니다 장기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긴장감 때문에 생기는 심연증 다몽증 목과 어깨 부위 견직증 근육 피로 등에 유리합니다 치그 방수 기술로 제작된 이 제품은 샤벌시도 사용 가능합니다 헤드부의 첨가 부위에 두피의 심층까지 마사지 가능하여 신경을 이완시켜줍니다 헤드부의 첨가 부위에 하여 체처도 가능합니다 내장형 배터리로 무선 충전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 무선 충전입니다 10분 마사지 후 자동 꺼집니다 스위치 버튼은 3분 동안 클릭하여 마사지기 천원하고 짧게 한번 클릭하여 마사지 방향을 조절 가능합니다 저 저소 정방향 고소 정방향 저소 여방향 고소 여방향 등 네 가지 모두 있습니다 방향 조절 시 블루 LED 감각하고 소도 조절 시 레드 LED 감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배터리 부족 시 초록 LED 빠르게 감각하고 순전 시 천천히 감각합니다 초 첨저 완료되면 감각하지 안 않고 계속 츄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과정에서 suspici 3초간 클릭하면 마사지 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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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형 버튼으로 간편하게 조작 가능하기에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상하 두 개 부드러운 에어백의 충기와 배기 방식으로 혈액순환을 추진하여 가사노동이나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손목과 손바다의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탄소 섬유 온열 기능은 인체에 적합한 4C3도 온도로 온열 치료해줍니다. 강중약 3단계 강도 조절으로 가정 손사에서 강도 요구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여기 활용 모드, 복원 모드, 오화 모드 등 삼간지 모드로 마사지 가능합니다. 10분, 15분, 20분 등 삼종의 마사지 타이밍 설정 가능합니다. 강한 거 좋아하신가요? 아니면 약한 거? 저한테 강하게 조종하면 더 좋겠어요. 그럼 강하게 조절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열 좋아하면 하시면 가열 좋아 하시나요? 가열하면 소아한테 좋죠. 그리고 만약에 길게 하고 싶으면 또 길게 조절 가능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조절해줍니다. 이렇게 강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게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강한 게속 이렇게 강한 게속을 받은 거는입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우리 괄살마사지기입니다. 괄살와 부항의 개념은 많은 나라에서 잘 모르신 거지만 중국인들이 아주 즐기는 양생 방식입니다. 한국의 한의원에도 유사한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 괄살마사지기는 기존의 괄사와 부항 방식보다 조작 방식이 더 편리하게 집에서도 편하게 괄사와 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괄살마사지기는 트렌디하고 파탄 스틱한 세련된 외관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복합재료를 사용하였기에 휴대하기 편리하고 터치감이 좋습니다. 여기 원열 홍광 레이저 뜸지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줍니다. 스위치 버튼을 클릭하고 있으며 마사지를 켜거나 끌 수 있으며 짧게 클릭하며 홍광 레이저 기능을 선택 가능하고요. 기능 조절이 되면 B라는 제시음 글입니다. 38도, 41도, 44도 3단계의 원열 기능이 있기에 가열 버튼을 클릭하여 조절 혹은 취소 가능합니다. 보안 강도도 3단계의 원활식대로 선택 가능합니다. 보안 강도도 3단계의 원활식대로 선택 가능합니다. 보안 강도도 3단계의 원활식대로 선택 가능합니다. 전부부위에 이렇게 해드릴 수 있고 전부위에 이렇게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밸부위에도 이렇게 해드릴 수 있고 팔부위에는 이렇게 해도 좋고 종아리 발가지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발바닥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괄살 마사지 사용 후 두 잔 정도의 따뜻한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괄살 마사지가 모공을 크게 하기에 찬바람을 쏘이거나 찬물을 샤워하면 냉기가 모공을 통해 인쇄에 들어갈 수 있기에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품 소개의 생방송 라이브 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오전 11시에서 다시 인사 우리 하겠습니다 시간 있으면 저희 회사 컨턴페어 온라인 주소 지켜차기에 추가해 주시고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오늘 생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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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